안녕하세요. 영화 두 개의 빛에서 수영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당당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수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박형식입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시력을 차츰 잃어가면서 낯설어진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피아노 조율사 인수역을 맡았습니다.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수영과 인수가 서로 함께 사진을 완성해가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입니다. 굉장히 맑은 느낌이 강했었어요. 어두운 그림자 자체가 없는 그런 느낌? 사실 커플 연기는 상대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형식 씨한테 감사드리고 싶고 덕분에 저 역시도 편하게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영화고 제가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동생처럼 대해주시고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배에게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더욱더 빨리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 부탁드릴게요. 두 개의 빛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공감하면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주